환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천엽, 우리가 소의 내장 중에 간, 천엽, 그렇게 있대죠. 천엽과 백엽상, 우리가 온도를 잰다든지 습도를 잰다든지 하는 그런 측정기구를 넣어놓는 것이 백엽상이죠.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 천엽과 백엽상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글자로 보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천엽이라는 것은 천엽이라는 데서 왔다. 천은 이제 일천천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한자말인데 이렇게 왔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게 우리가 백엽상, 백엽상 할 때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백엽상, 백엽상인데 흰백자다, 일백백자다. 백엽상은 어느 글자를 쓰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당히 재미있는 말이고 배울 게 많은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백엽상부터 보겠습니다. 일백백이에요. 우리가 백엽상은 색깔이 전부 흰색으로 칠합니다. 그렇죠? 햇빛을 이렇게 반사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흰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일백백이에요. 왜 일백백이라는 것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잎사귀엽이다. 잎사귀엽이다. 상자상이다. 왜 또 잎사귀가 들어갔느냐? 그렇죠? 백엽상에 들어간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일백백은 흰백의 한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일백백에서 하나를 뺀 흰백은 99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우리가 사람의 나이가 백수다 하면 백세를 뜻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99세다. 백보다 하나 적다. 이렇게 되겠죠. 자, 잎사귀엽은 풀초미다. 잎사귀엽으로 식물이다. 그리고 여기는 또 잎엽입니다. 이 자체는 아래에 나무목이 있죠. 나무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잎이 자라나는 모양이다. 잎이 자라나는 모양이 위에 인간세 모양으로 대세 모양으로 됐다. 어쨌든 이것이 잎을 얘기한다. 그래서 풀초와 잎엽을 합쳐서 똑같은 잎엽을 쓴다. 낙엽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상자상이다. 우리가 상자다. 그것은 대죽이다. 옛날에는 대나무로 상자를 많이 엮어서 이렇게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죽이다. 그리고 발음은 서로상이다. 그래서 상자다 할 때 백엽상이다. 일백백자로 쓰는 이유는 무엇이고 잎엽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은 뒤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천엽이다. 천엽은 같은 잎상의 잎입니다. 그리고 일천천이다. 그렇죠? 일천. 일천개의 잎이라는 것은 실제로 나무, 큰 나무는 잎을 다 세면 일천개 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그만 하나의 가지 이런 걸 생각하면 일천개가 이렇게 겹쳐있다는 것은 별로 없죠. 그래서 사실은 천엽이라는 것은 아주 겹쳐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중복되어 있다. 상당히 과장된 그런 것이 되겠죠. 왜 이것이 사람인이다. 그렇죠? 이것이 사람인이죠. 사람인 변이에요. 여기에 하나를 했다. 일십백, 천만. 셀 때 우리가 일십백까지는 한자로 쉽게 만들었죠. 그리고 천은 어떻게 숫자를 만들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백명씩을 열 배 한 것을 천이라고 하자. 그것은 사람의 모여있는 무리로 생각하자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단위다. 한 단위는 천 명이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두 단위는 어떻게 하느냐? 이천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천명은 하나 듣고서 이천명 하자. 삼천명은 삼천으로 하자. 이렇게 옛날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이천, 삼천은 쓰지 않고 일천, 천은 쓴다. 어쨌든 천이다. 이건 겹쳐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사전을 볼까요? 천엽이다. 여러 겹이다. 여러 겹으로 된 꽃잎을 얘기한다. 그래서 보겹이다. 중복이 됐다는. 잎이 중복이 붙어있다. 그리고 또 먹는 간천엽의 천엽의 본디말이다. 그러면 잎이, 나뭇잎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과 소의 내장 중에 간천엽이 왜 이렇게 같은 글자를 쓰느냐? 모양이 비슷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뒤에 그림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어쨌든 보겹이다. 보겹은 겹잎이다. 그렇죠? 한 잎 꼭지에 여러 개의 난입이 붙어 이루는 잎을 보겹이라 하면서 그것을 좀 과장해서 천엽이라 이렇게 낱말을 만들어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겹의 반대말은 상대말은 단엽이 되겠죠. 홑단자, 홑잎이다. 한 장의 잎사귀로 된 잎을 홑잎이라 한다. 단엽이라 한다. 홑꽃잎이라 한다.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천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잎사귀, 꽃잎, 그것의 모양을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천엽이다. 그렇게 되겠죠. 보겹, 단엽이 나왔기 때문에 보겹 비행기, 단엽기, 보겹기 이렇게 날개가 하나만 있다. 이것은 단엽이다. 모노플레인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래 위에 이렇게 날개가 두 개 있다. 겹쳐져 있다. 그것은 보겹 비행기, 보겹기를 한다. 그렇죠? 바이플레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조금 셌습니다. 이제 천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한자로 천엽이 간천엽, 앞에서 얘기한 꽃잎회가 아니라 소의 장기의 천엽은 이 글자를 쓰는데 그것이 발음이 이렇게 변해서 천엽이라고 한다. 사전을 보니 소나 양등, 반추류, 대세겸질을 하는 동물유를 얘기하죠. 반추류에 딸린 동물의 대세겸질을 하는 위의 한 부분이다. 위의 한 부분을 천엽이라고 한다. 왜 그럴까? 상당히 겹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 위의 벽이 그렇죠? 소의 위의 일부로서 여러 개의 얇은 조각이 한 대 덜러붙어 있다. 이렇게 잎이나 꽃잎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것처럼 이 소의 내장에 간천엽 부분은 이렇게 뭔가 주름진 곳이 아주 겹쳐져 있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천엽이라 한다. 이 말을 따서 소의 장기를 얘기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말로는 백엽이라고도 한다. 백엽상이 좀 가까워졌습니다. 이걸 천엽이라고도 하고 백엽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모양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면 이런 모양이 천엽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돌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전투를 싸울 때 갑옷을 입습니다. 갑옷을 입으면 갑옷에 민을이 이렇게 계속 겹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민을이 겹쳐져야 화살이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한 모양이다. 그것이 중복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천엽이다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모양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또 이것은 백엽이라고도 한다. 천엽이나 백엽이랑 같은 말이다. 이제 백엽상이 조금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장구를 보면 우리가 일본에 지바현이 있습니다. 동경의 동쪽, 동북쪽에 보면 지바현이 있는데 그때 천엽이라고 씁니다. 천엽, 지바 이렇게 쓴다. 그리고 하나 또 비슷한 것을 따져보면 전에 한번 따져봤습니다만 백합꽃이 있습니다. 이 백합꽃이 있죠. 흰색입니다. 그럼 백합은 한자로 어떻게 쓸 것이냐. 흰 백자를 쓰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일백백이다. 이것도 천엽, 백엽과 거의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많은 인편, 인편은 비늘 조각이에요. 비늘, 물고기의 비늘. 비늘 조각이 모여서 구근을 이룬다. 이 백합의 뿌리는 둥근 뿌리인데 그걸 구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모양이 이렇게 비늘이 많이 모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겹쳐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백합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백합의 구근입니다. 이렇게 모양인데 이걸 뜯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수많은 비늘 조각 같은 것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다. 그래서 백합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릴리라는 서양말이 들어오면서 백합이라. 왜냐 이 둥근 뿌리가 이렇게 상당히 비늘 같은 것이 겹쳐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백합이다. 합쳐졌다. 이렇게 됐죠. 릴리는 보니 화이트를 뜻하는 셀트에서 온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백합은 흰색을 강조했지만 중국 사람들은 흰색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뿌리의 어떤 매점 모양을 본 것이다.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나리라고 했다. 나리 나리 개나리라든지 또 여러가지 있죠. 나리꽃 백합류로 나리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 사람들은 백합이라고 쓰고 유리라고 읽어요. 유리. 유리라고 읽는데 어떤 일본의 학자가 얘기하기로 백제 땅에 백제 나라에 나리라는 말이 넘어와서 유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사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백엽상이 나왔습니다. 백엽상. 이 모양을 보세요. 모양. 백엽상이라는 것은 사전에는 기온이나 습도나 기압 등을 제기 위하여 만든 흰색의 나무상자. 흰색의 나무상자지만은 흰 백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창틀의 모양이 이렇게 계속 겹쳐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가 블라인드 커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면 열리고 놓으면 이게 쫙 겹쳐지고. 그러한 이러한 모양의 창을 중국 사람들은 옛날에 지금도 그렇겠죠. 백엽상이라고 부른다. 결국 그게 백엽이라는 것이죠. 잎이 이렇게 겹쳐져서 계속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긴 이 창이다. 이것이 백엽상의 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방에. 그래서 이것을 백엽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상대인가요? 이런 데라든지 또는 어린이용 학습창고서 같은 걸 보면 이것을 두고 왜 백엽상이라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하고 흰색이기 때문에 백엽상입니다. 이렇게 쓰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쓴 백엽상이라고 쓰고 왜 백엽상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백엽상에 이렇게 나무조각 하나하나 이걸 다 세워보면 100개쯤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 백엽상이라는 낱말 그리고 천엽 이런 것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렇게 100개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이렇게 겹쳐져서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라도 알면 되겠죠. 오늘 천엽이라는 한자말에서 천엽이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백엽, 천엽이나 백엽이나 사전에는 이콜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양의 어떤 상자를 백엽상이라고 한다. 백엽도 뿌리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생긴 이름이다.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